네 안녕하세요 ETN 연예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연예스테이션의 새로운 식구가 된 텐텐의 한유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매주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 모습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케이팝 스타들이 대거 한자리에 또다시 모여서 별들의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Let's g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1K's concert was held at Seoul World Cup Stadium in Sangam All of K-pop stars have participated in 1K concerts Let's take a look Concert is to be held at Seoul Sangam World Cup Stadium today Fans are always there for K-pop singers And we can see the endless line 오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정말 셀 수도 없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럼 제가 한 분씩 찾아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 두 분 친구신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콘서트 보러 왔어요 콘서트 보러 왔어요 특별히 응원하는 팬 엑소 엑소 하나, 둘, 셋 엑소 사랑하자! 사랑하자! 방탄 화이팅! 방탄 화이팅! 더 큰 처리로 크게 크게 방탄 화이팅! 화이팅! 오늘 몇 시부터 오셨어요? 11시요 11시에 어떻게 아침부터 2층 나왔네요? 제가 가서 보려면 빨리 나와서 멋있다! 필리핀 뭐... 뭐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되게 다양한 국적들이 써 있는데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오셨어요? 사우디에서 오셨어요 아, 사우디에서 오셨어요? 와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넌 진짜 다스러우신 다스러우신 너무 놀라 58 아, king 팬 그룹 Shout for много 잘 모르겠어요 자, 두码 크게, 더 크게 다 같이 한 마음을 공 adopting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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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정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콘서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Singers always stop by this spot. We've waited for today's stars at the photo wall. New group Master X came into the photo wall by greeting with good manners. We haven't seen Spica for a long time. And Sonamu and the Republic of Voice. Purful sits here as well. How do you feel? We've come to this big concert before we first started to have a long time. We've expected to have a great concert to learn, we can be able to work the best a scene. Thank you! We've focused on this all-time! We've listened to the year's birthday, while we're here with the 1K concert in the room, we've launched a lot of fans. We've worked with a lot of fans ahead and would love to do it! We've had a great concert with the together! Welcome.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저희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빅스 wearing the same color as red carpet. We can see the Wonder Girls. We have 7 members in their suit. We have only the perfect trend of these days, AOA member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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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멤버들은 이 중요한 이벤트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 뜻깊은 공연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공연을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오리지널 디바 양파에 서탄디투. 유나와 같은 포즈. 평화로운 통일로 우리 한민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K 콘서트 화이팅! 한마음으로 통일을 주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요. 벌써 한마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통일이 시작된 것 같아서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대한민국, 원코리아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 fora!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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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소속에서 의축 sucks해보네요. 신속영상 averaging chew! 선표가 آپ 남자들과의 대신에 cancel었Most hysteria 가요. 목소리를 아는 quem으로 태어난 소속영상으로 지금 Drama 일을 하는 구라에서 신속영상으로 bubbles이ured더라도 다양한 언어적인이라는 순차에 이 콘서트 굉장히 많다 두개의 여태스레 고요에 너에게 부러내려 너의 모습은 네네네네 이전처럼 나는 너여까지나 언급하지 아아, 공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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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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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기 XO의 무대는 발전을 발전해 주셨습니다. 악소의 무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무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신을 받았습니다! 이 콘서트는 엑소의 곡을 끝냈습니다. 이 콘서트는 엑소의 곡을 끝냈습니다. 이 콘서트는 엑소의 곡을 끝냈습니다.